한글자막 by 한효정 쇼피나 성으로 둘러싸여 내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베버리스의 부자들이 쇼핑을 하는 곳이 바로 근처의 로데오 거리. 세계적인 브랜드 상품의 매장들이 모두 이곳에 집결해 있다. 매장의 장식과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눈부시게 화려했다. 진열장을 통해서 본 각종 고성류와 장신구의 마음이 흔들린다. 견물생심인가 보다. 최신 유행과 명품을 보기 위해 세계 각자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로데오 거리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다. 로데오 거리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다. 로데오 거리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다. 로데오 거리에 대한 느낌을 줄이다. 로데오 거리에 대한 합니다. 로데오kap이